어 하디 나 왔어 아이고 이렇게 잘 있었어? 응? 응? 이제 주말이야 이제 나일부터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, 그렇지? 좋지? 좋지? 어, 좋아, 어, 좋아 어, 좋아 근데 내일 병원 가야 되는데 왜? 좋지? 병원 가야 좋지? 응 이리 와봐 응 아이고 야 아이고 발에 누워야겠어, 꼭 어이구 좋아, 어이구 좋아 어이구 좋아 어이구 좋아 잠시 기다려주세요. 음 음 다시 알겠습니다. 왜 왜 왜 1 5 6 10 11 11 11 13 15 15 아 맘마 먹고 지렁이 잡으러 가자 이쪽 그리고 돌아 그치 돌고 돌고 아이고 좋아 아 설거지 좀 하고 올게